더 뜨거워진 스트릿 댄스 씬에서 10대 여학생들의 춤싸움이 다시 시작이 됩니다. 벌써 대단한 친구들이 눈에 띈다. Let's go! 미쳤다. 이게 10대라고? 드디어 해외 크루가 나왔네요. Welcome to Korea! 진짜 오드리 같아. 애기 오드리 같아. 우린 다닌하고 싶어요. 그리고... Let's go! 아니, 저 이거 보느라 못 눌렀어요. 어? 이거 못 눌렀어! 이리로 오세요. 저희 팀에 왁시 언니 있어요. 사랑해요. 우리 팀으로 들어와. 뭐야? 저 방측이야. 너네가 정말 안 나야. 뭘 갖고 오고 와. 우리 팀으로 들어와. 아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이게 차이점이라고요. 아 또 어필 시작했어. 퀸은 퀸이 알아봐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We are the afro dancehall queens over here. Yeah. 또 K-POP 하면 베베 아니겠습니까? K-POP 하면 원 밀리언이죠. 연습실 걱정은 절대 없게 해드리겠습니다. 이건 좀 그렇다. 저희 팀 선택해주시면 제가 바로 내려갈게요. This bitch is my recital. I think it's tricky. I met this little girlie. Her hair was kind of... 다들 왜 이렇게 소중했어? 우리가 낄 수 없는 어필이야. 그녀가 왔다. 아, 여기 무조건 1등 팀인데. 멤버 다수가 이미 스걸파원에 참가한 경험치 만렙이네요. 이미 10대 댄서들 사이에서 유명 크루예요. 가수 언급됐대요. 하나, 둘, 셋. 펜쳐 보여줘. 아! VR 피드백. 우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저스트트라이크 룬키즈입니다. 저스트트라이크 크루인 만큼 10대들 중에 제일 강력한 팀이지 않을까. 한 명을 가져라. 오케이. 아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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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크레이지. 대박. 그냥 10대 애들이 다 미친 것 같아. 그냥 진짜 이번 수달파 2가 진짜 대박이다.